오늘 말씀은 누가 보금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금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기도이고 소리내서 읍졸이며 말씀을 읽을 때 내 영도 깨어나고 세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보금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줌이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메 제조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룡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제도 사하여 주우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너무나도 전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기도하는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더 장성한 자 또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계기가 이제 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1절이죠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고 예수님도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당시에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영적 아비들 더 라삐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그냥 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돔을 가르쳐 줬구나 이렇게 그냥 알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아 이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배울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기도를 어떻게 배워 왔는지를 짧게 순식간에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한 25년 정도의 긴 여정이었는데 그 여정 동안에 주님이 계속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더 나가고 더 나가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 여정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한국교회 전통적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전통적인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산기도도 가고 부흥에 쫓아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주여삼창 기도죠 주여삼창 기도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기도를 조금조금 하면서 아 이게 부르짖는 기도의 새로운 패턴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배우게 되었어요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도 여러분 또 공부하신 분도 있고 일미 경험하고 실습하신 분 많이 있을 줄 알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부르짖는 기도도 보통 세 종류가 있어요 머리로 부르짖는 기도 가슴으로 부르짖는 기도 배로 부르짖는 기도 어떤 스타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옛날엔 교만해가지고 주여 소리만 들어도 아 어느 정도 기도했구나 이렇게 대충 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쪽 영역이 더 많이 개발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때는 막 목으로만 쥐어짜는 기도였어요 쥐어! 그러면 한 5분 기도하면 목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일수록 사람마다 좀 다양한데 어떤 분들은 이제 쥐어를 할 때 배에서 나오는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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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배 속에서 보면 쥐어! 쥐어! 쥐어 삼창도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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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하시는 분이에요 많이 따라해봤죠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머리를 하는 게 있어요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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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이제 이걸 막 하면서 처음에 해보면서 아 부르짖는 기도에 유익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어떤 계기가 돼서 계속 부르짖은 적이 있었어요 쥐어! 쥐어! 이게 그냥 이렇게 할 때랑 쥐어를 외칠 때랑 굉장히 달라요 정말 한국사람만이 있는 돌파의 영성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적인 기도가 이 쥐어에 많이 있다라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적하는 기도 방언하는 기도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정말 기도의 첫 스타트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은사중심적인 기도인 거죠 이것이 이제 초기에는 좀 어려웠지만 점차점차 한국교회 안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냥 방언하는 기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예언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란 거죠 처음에 이게 논란이 많았지만 나중에 점차점차 이게 맞구나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그 권세를 선포하는 그 기도가 있는 거다 전에는 주여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기도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선포하는 기도가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질병을 주님이 가져가셨고 주님의 건강함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포하는 기도가 조금조금씩 점자됐고 그것도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포하면 이게 좀 느낌이 달라져요 그냥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거랑 이 병이 나왔음을 선포합니다 이거랑은 말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포하는 기도를 또 막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워낙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포하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것도 훈련하고 하면서 선포하는 기도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제 도시 변화와 또 국가 변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세 번째로 지역을 바꾸는 기도를 배우게 된 거죠 지역을 바꾸는 기도 이거는 좀 독특한 것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참 이걸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를 향해서 보시면 안산시 영적도회라고요 그 당시 스피리추얼 맵핑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 이런 것들 미리 영적도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한 석 달 동안 안산에 있는 25개 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상황이고 영적을 어떤 건 다 조사하고 그래서 이걸 책을 만들어서 그 당시 천 권 만들어서 안산교회에 뿌리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땅바퀴 기도하고 산 속에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견되는 어둠의 영역들 우상 숭배했던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중앞에 나가 회개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 어둠의 영역들은 떠나갈 주야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니까 좋긴 하죠 그런데 그 당시 한 100명 정도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산을 매일 올라오시는 어떤 어르신이 갑자기 젊은 사람 100명이 올라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막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너무 화가 나셨어요 이 젊은 녀석들이 산에 올라와서 시끄럽게 떠든다고 조용히 안 해! 그러면서 가서 사정 얘기 드리고 저희가 그냥 처음 와서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도했던 그러면서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해보면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영적 전쟁 스피리처로피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실제로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었던 거죠 제가 했던 것이 다 옳거나 또 저만 옳고 다른 건 틀렸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경험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가르쳐줬다는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모르고 또 이럴 땐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땐 그냥 너무 잘 몰라서 막 헤매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가 25년의 역사를 했죠 어떨 때 막 2년 헤매고 3년 헤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어느 듯 하나님이 또 탁 새로운 걸 알려주시고 그러면 또 그걸 배워서 가르치고 익히고 사용하고 그러다가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도시뿐만 아니라 국가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있구나 그 당시 많이 나왔던 책이 이런 책이에요 지역을 바꾸는 기도 지역을 바꾸는 교회 이러는 거죠 지역을 바꾸는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아주 센세이션을 읽혔던 책입니다 특히 지역을 바꾸는 교회의 내용은 제가 완전히 숙지하고 거기 중에서 할 만한 걸 다 뽑아서 그 당시 안산시 성시화와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산시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막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쳐보니까 54개 학교였는데 그 학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안산시에 있는 5대 범죄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우연치 않게 또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영적 도예하니까 안산시가 천년 동안 여기 군자봉이라고 그 위에 신라 경순왕의 영정 그림을 갖다 놓고 제사드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천년 동안 우상 숭배했던 도시더라고요 그걸 놓고 회개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야 그러면 도시가 부응되고 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영적인 뭔가 변화가 있긴 한 것 같았지만 제가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었죠 어쨌든 그러면서 땅밖의 기도나 또 영적 전쟁이나 영적 도예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배우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주님이 그냥 네가 갖고 있는 재래식 무게가 아닌 신무게가 필요하다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뭘까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셔서 또 주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찾아 찾아 찾아다가 아 기도의 원형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 한국교회는요 기독교 서점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의 주제가 기도예요 기도와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고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의 주제가 기도예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기도예요 기도에 신학이 있다든지 기도와 관련된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공부하는 것과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말씀파가 있고 기도파가 있고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끊어져 있었었는데 사실은 1세기로 돌아가 보고 그 전에 쭉 보면 이게 성점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템플 플레이어인데요 이 기도에 대한 신학과 기도에 대한 연구가 또 학문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템플 플레이어 성전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예루삼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회당이 되었는데 그 회당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회당은 있었어요 또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또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회당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스라엘을 자꾸 이렇게 가보면서 알게 된 거죠 그들은 이제 시두로 기도라고 기도책이 있어요 책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아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성막 기도라고요 만들어 놓고 저희가 교회 개척하면서 바로 이걸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계속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막형 기도를 계속 했던 거예요 이게 완전히 또 다른 그동안 해왔던 것과 또 다른 영역인 거죠 이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정말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그 세팅이 딱 되기 시작하면서 그 어떤 기초가 놓이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 또 기도를 가르쳐 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배웠으면 정말 많이 배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왜 도시가 바뀌지 않을까 이걸 또 막 연구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야 된다 그게 뭘까 그걸 또 찾아서 또 몇 년을 헤매다가 아 이게 아브라함의 전략이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5번의 재단을 세우는데 가는 곳마다 5번의 재단을 세우고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도시와 국가를 변화시키려면 각 지역마다 재단을 세워야 된다 재단을 세워라 재단 그러니까 왠지 좀 2단 같고 제가 한국교회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재단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이게 또 뭔가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대만을 8번을 갔다 왔더라고요 또 초청해서 집회도 하고 이러면서 이 기도재단을 세우고 또 이렇게 가는 게 뭘 의미하는가 이걸 가지고 또 그때부터 또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 전체 전국을 네트워크 해라 이제는 각 개인 재단 뿐만 아니라 가정 재단 그리고 교회 재단 그리고 직장 재단 직장 영역 재단 그 다음에 도시 재단 국가 재단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 그 다음에 예배자들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 청년들 또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주부들까지 이걸 다 시를랄주로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짜라 그물을 짜라 그래서 그 그물을 짜서 모두가 다 들어올릴 때 국가를 변형시킬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와 깜짝 놀랐어요 대만은 이렇게 지금 매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니 정말 놀랍다 그래서 또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재단에 대한 연구를 또 하기 시작한 거죠 기도 재단으로 기도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란 무엇인지 기도 재단이란 무엇인가 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각 가정에서 드리는 재단은 어떻게 하는가 또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재단은 어떻게 하는가 또 직장에서 하는 기도 재단은 어떻게 하는가 또 국가에서 하는 기도 재단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 대만에 있는 책을 가져와서 번역하고 우리 한국 상황에 맞게 다시 편집하고 이러면서 특별히 직장 재단 사실 이거 굉장히 긴 얘기지만 짧게 얘기하면 각 개인에게 주님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주님이 임하시면 가정이 바뀌고 직장의 주님이 임하시면 직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어떻게 보금화할 것인가 이거보다 직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시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아 이게 정말 성경적인 게 너무나도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전국을 좀 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이런 재단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물을 짜야 되겠다 이래갖고 또 한 대 또 한창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큰 그림 개인재단이나 국가재단이나 동일한 원리로 갖고 있는 큰 그림이 있어요 이 땅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통치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기지 않고는 이 땅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게를 멸하러 하심인 거죠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두워지고 공중의 권세자분자에게 오히려 밥을 갖다 주는 꼴이 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마게를 십자가로 멸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죠 이 큰 그림이 저한테 전체를 보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왜 제사장으로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죄에서 떠나야 되고 역대야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겸비하여 겸손하여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 이 땅에 있는 어둠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땅을 고치신다 땅이 더럽혀졌고 죄로 말미암 더럽혀진 땅을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실 때 그 땅의 진정한 변혁이 일어난다 아 정말 이렇구나 정말 이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 특히 땅과 관련돼서 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이걸 알고 또 이렇게 기도재단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고 여기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갔었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점차점차 좀 세분화되더라고요 개인재단, 가정재단 이걸 이제 개별재단이라 그리고 또 직장재단, 교회재단을 지역이나 영역재단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도시가 형성되고 그런 도시가 모여서 국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걸 연합재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아 각각의 재단을 다 점검해야 되는데 각각 여섯 가지지만 각각의 담장자, 지도자가 다 달라요 개인에게서는 내가 해야 될 것이고요 가정은 그 가정의 영적, 영적인 제사장 영적 리더가 이걸 해야 돼요 교회는 목회자와 또 실정의 영적인 리더들 직장인은 일터 사역자들이 또 도시에는 이런 도시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 키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이런 건 네트워크에서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해 보면서 아 각각의 형태도 다르다 교회 형태도 다르고 대만은 일터 교회적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직장에서 이런 일을 막 일어나고 있어가지고요 오히려 교회가 도움을 받아요 직장은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한국 상황에서도 블루오션이에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럼 직장에서 보금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 주님이 임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직장 안에 재단이 세워져야 돼요 그 재단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재단에 그 한 사람이 그 안에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주님이 그 향을 받으셔서 그곳에 임하셔서 흠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 땅의 어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요 저희가 엄청 많은 내용을 계속 공부하고 또 함께하고 이러면서 많은 시간을 좀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물을 쭉 짜갔는데 쭉 짜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것들이 제 안에서 이렇게 좀 퀴치가 됐어요 뭐냐면 그물이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몇 년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야 정말 너무 대단하다 이러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이렇게 점점 세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왜 그럴지? 그런데 그럴 때 또 다시 기도한 거죠 주님 뭐가 잘못된 건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굉장히 핵심적으로 다가왔던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 한국사회는 굉장히 급하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싶고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재단의 가장 중요한 건 마음, 개인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주님이 임하신다 주님의 거처가 된다 성경에 그런 것에 다양한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재단이에요 물론 노아가 세운 재단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재단을 통해 하나님이 임하셨던 사건 하나님의 실제 임하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고하시겠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고하심, 임재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만 성전이 지어지죠 다윗이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주님이 어떻게 임하기 원하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따로 구별돼서 임하는 특별히 그것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의 몸인 교회 그래서 그 몸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이런 교회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성전되어지는 신약에서 이게 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지는 이 게시도 풀어지는 거죠 구약에는 이방인에게까지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굉장히 제약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려면 이방인까지도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거하는 거처이고 재단의 개념, 성막, 성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재단에서 그 재단의 핵심은 또 뭐예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셔야 돼요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한창 부흥운동할 때 뭐였냐면 부흥은 누구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되리라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그냥 아 도시가 부흥되면 나도 그 안에 거다 하면 나도 바뀌겠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은 나부터 개인 재단, 개인의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가 순서를 너무나도 급하게 하는 바람에 개인이 좀 안 되고 개인이 아직 준비가 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려고만 하면 으, 그럽시다 같이 합시다 이라고 막 마구마구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그물이 잘 조직적으로 잘 짜여지지가 못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저한테 숙제가 왔어요 지금 그 마음에 주님이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단을 세워라 근데 그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또 기도를 또 알려주셨어요 너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성장되어야 된다 그건 또 뭔데요? 나의 속사람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단지 생명으로만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 짠 다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으면 우리의 혼이 점차점차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혼의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지정의가 전에는 주님과 원수였고 주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이 생명과 나의 혼이 잘 교제가 안 돼요 그리고 전에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나의 삶과 실제 내 신앙과 내 삶은 완전히 두 개의 별개로 살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정말 나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과할 수 있는 거처가 세워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저한테 숙제로 왔던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이게 가장 기초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세워갔어야 되는 건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또 뭐 특별히 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궁금하면 그때 뭐 하나 물어보고 그거 답을 얻으면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거 갖고 또 몇 년 하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건 25년이 지난 거죠 아 그게 근데 초대교회 가르침은 가장 핵심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에 첫 번째 중요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의 가장 첫 번째로는 하늘 보자로부터 중보기도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늘 보자로부터 하는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대신 그 무너진 틈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으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게 중보기도다 인터세스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땅에서 주님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초대교회에서는 우리로 알고 먼저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위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걸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그 기도가 다 성숙되어진 자로 성장되고 나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제가 거기에 너무 동의가 됐어요 정말 기도를 가르쳐달라 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굉장히 배우고 싶어 했지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 한 번 해서 하나 배웠으면 어 나 이제 배웠어 그리고 다 배운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 역사도 일어나고 또 은혜도 있어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가다 보면 또 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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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한 25년의 긴 여정을 통해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더 깊이 더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 어느 정도 훈련 받았습니다 기도 훈련 받았습니다 뭘 배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도 야단치거나 한마디도 너는 아직도 그걸 모르냐? 얘기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제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아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야겠다 이것도 기도 책자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다음 주에 이 말씀으로 더 많이 좀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알려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우리는 엉뚱한 데 배우려고 하는 데가 참 많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배워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수들이 많아요 이렇게 날라다니시면 많은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는 거 성경에서부터 그 가르침을 받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요 사실은 어렵지 않고 주님은 가장 쉽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를 우리로 알고 하면 하게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이 나사렛 예수다 지나간다 딱 듣자마자 소리를 쳐서 나사렛 예수여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거요 그냥 아 소경이 이렇게 불을 지어서 눈을 떴구나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경은 나에게 주는 말씀 나보고 너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아주 이게 가장 오래된 기도요 라삐가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기도 중에 예수 기도라고 하는데요 우린 기도 배우려고 그러면 대부분 뭐가 힘들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가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요 성경은 대부분 짧아요 기도문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그 짧은 것을 계속 읊절이고 하가하고 반복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말해요 그럴수록 내가 다른 사람을 피해주지 말아야지 이럴 것이 아니라 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더위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중에 이거 봤더니요 예수 기도가 정말 신앙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 이상 이걸 어떤 분은 하루에 천번씩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루에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예수 기도와 관련된 책들도 여러 권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정말 그냥 아주 짧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에는 그런 면에서 더 깊고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기도에는 더 있다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뭔가를 훈련받지 이게 전부다 아니요 더 깊은 곳이 있어요 누가 보면 22장 4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놀라운 성경구절이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뭘 더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왔다고요? 천사가 도왔다 아니 누가 더 높아요? 예수님 훨씬 높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돕는다? 있을 수 없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는 선포를 하고 이거는 뭐 불을 지져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것보다도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도 도우시고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단계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 너무 많고 성경 가운데 보면 정말 모세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주고 여수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계속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끊임없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보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도까지 더 더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에베서 1장 3절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스 그리스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그냥 앞부분을 잘 안 읽어요 모든 신령한 복 그러면 복을 많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에서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세요 나중에 성경 전체를 보면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늘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알고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서 1장 1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동물들의 이름을 져라 그랬을 때 뭐라고요? 주님의 음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는 게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져서 또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다 알아들이고 소통하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늘의 영역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보다 더 많은 것들 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차원을 이제 넘어서 하늘의 차원까지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예수님도 그렇고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 그 목적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더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엔 끝이 없어요 앞으로도 제가 지금 아홉 가지만 적었는데 99가지 내지는 9,999가지나 9만 9,999가지 더 나올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 섰다라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어느 정도 기도 좀 해 한 기도 좀 해 이러다가 금방 교만함으로 금방 넘어지거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많이 실시했던 건 뭐냐면 기도의 방법보다 3일차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우는 것이 먼저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었어요 기도의 요령을 배우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스 그리스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제일 첫 번째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스 그리스와 더불어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스 그리스와 교제한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만남을 누린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요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고 3일체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연합 온전한 사귐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이노냐 교제 그러면 우리 성도끼리의 교제 생각하잖아요 3일체 하나님은 3일체 하나님이 함께 교제로 하나 돼 있어요 이렇게 3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스 그리스도 안에 고함으로 말미야마 3일체 하나님과 다 함께 사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요한이 이걸 깨닫고 내가 너희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런 걸 듣고 신기하게 여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도 너희 모두도 다 하나님 3일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공식으로는 그렇게 배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인격적인 교제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걸 잘 못 배우는 거예요 창세 18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동과 고무라성을 멸하를 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이 땅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은 사람과 꼭 이야기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길 원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깊이 있는 걸 다 듣고 나누고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르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방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고 예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고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그렇게 은사로만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깊이는 사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큰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것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는 구원해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해 주러 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은 어린 양으로 임하시지만 재림은 사자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김이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주님이 다시 임하시는 것은 이렇게 신부로 준비되어진 자들은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안에 그 사김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 이것을 아예 깨어있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배워라 기도하라 이 얘기는 네가 기도파가 되라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사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이에요 아홉 가지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 아홉 가지의 맛, 아홉 가지의 측면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놓쳐버렸어요 마치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믿는 여러분 그냥 아는 정도보다 아는 거랑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랑 다른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친하게 아는 거랑 아예 결혼해서 아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게 언약은요 굉장히 친밀하지만 그 언약에 또 무서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우리 집사님 잘 압니다 우리 친합니다 이거랑 우리 집사님과 내가 언약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결혼 언약은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여기 있는 여자 집사님과 결혼 언약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편이 난리 나죠 저 목사가 미쳤나 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언약은요 배타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왜요? 우리와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언약 맺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들의 신부로 준비되기만 하는데 이 신부가 딴 곳에 눈을 팔아요 이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 이걸 보고 인간이 그럴 수 있지 이건 마음 넓은 게 아니에요 이건 질투하는 하나님의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목적이 뭐냐면 밥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밥을 너무 잘해서 내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럼 밥 얻어먹기 위해서 결혼하셨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막 하는데 중보기도 하다보면 여러분 다양한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은사가 다르고 쓰이는 게 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발로 다양해요 그런데 그 기능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나에게 가장 맞는 부분으로 그것을 개발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이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이런 것 없이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너무 기능적으로 가기 시작해요 방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도 목을 쓰지 마시고 배를 쓰세요 부르짖을 때 도레미 파솔 주요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유령만 자꾸 이야기하는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면 김치찌개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라면 숲을 넣으세요 이런 식의 어떤 조그만 팁을 자꾸 이야기하는 그것이 언약 안에서 관계의 기쁨이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아주 어렸을 때는 그렇게라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를 배운다 이거는 기도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기도의 삶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는 그 말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 안 해요 기도파가 따로 있고 말씀파가 따로 있다 있을 수 없어요 둘 다 틀렸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봐야 되고요 말씀을 읽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다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이 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4등의 10장 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제6시더라 아 제6시 12시에 낮 정오의 기도회로 올라갔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제3신이라 제9신이라 하루에 3번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그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환상을 보고 이방인의 성교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부분에 나는 주님과 잘 이런 걸 모르겠어요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정기적으로 따로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도를 어떤 기능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한 기도하고 내가 한 은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손을 얹은 쪽 병든 자가 나오면 하나님의 예언이 쫙 나오고 뭐 이런 자로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충분히 일하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어떤 방법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게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냥 신학자는 예배자고 예배자는 기도자고 기도자는 예배자고 예배자는 신학자고 왜요? 공부해서가 아니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요 왜요?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그러면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내가 경험하고 또 그것이 지식적으로 쌓여지고 이러면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게 정말 분리되는 것 너무나도 큰 시행차고요 한국교회가 이제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가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주님과 하나됨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에베소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16절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나타나는 두 번째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있고 1장의 두 번째 그 다음에 3장의 6장의 세 번째 기도문이 있어요 그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칭의 뿐만 아니라 성화와 영화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건 성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성화가 너무 중요해요 자라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나가야 돼요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아이가 너무 자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자라는 것이 계속 가리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그때그때마다 또 달라져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제가 앞부분에 왜 25년의 역사를 쫙 얘기했냐면 왕도가 없어요 기도를 배우는 것,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왕도가 없어요 3일 만에 다 뛰는 기도, 이거 거짓이에요 저는 거짓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3일 만에 아이가 키가 자랄 수 있게 한다 이건 뭘까요? 비정상이죠? 콩나물을 하루 만에 확 자라게 한다 이건 뭘까요? 이상한 성장 촉진제 이런 건 넣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게 건강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이게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야 돼요 근데 그 성장을 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성장할 때 꾸준히 커가죠 부모가 계속 그걸 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계속 성장하도록 가야 돼요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정말 내가 아는 것이 전에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아갈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걸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말이 어려운가요? 알아갈수록 제가 수치로 얘기하면 내가 전에는 한 3을 알았어요 근데 남들은 하나를 알았는데 난 3을 알았는데 많이 안다 알고 봤더니 10 중에 3을 알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 안 되겠다 그래서 10개를 다 알아야지 막 노력해서 10개를 다 알았더니 10개를 다 아는 순간 100개 중에 90개 모르고 10개 알았다는 걸 드디어 알은 거예요 알아갈수록 모른다는 걸 더 알아요 제가 모르는 걸 변명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정말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전에는 막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지 않고요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끊임없이 근데 그렇게 알아가려고 할 때마다 나의 어린아이적의 일들을 버려야 돼요 고린던전서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아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정말 너무나도 이게 저 자신에게 공감이 많이 돼요 어린아이의 이 일을 너무나도 많이 기억하고 있고 그것의 상처와 그것에 묶여 있어가지고요 어린아이의 만족되지 않은 그거에 막 그거에 막 연련해요 이게 다 우리의 타락한 혼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계속 갖고 있어요 이게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는데 아예 치유받기도 거절하고 그냥 계속 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변명이 20년 30년 지나도 나 어렸을 때 부모가 날 사랑 안 해줘서 그래 이거를 3, 40년 아니 평생 갖고 있는 어렸을 때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 어렸을 때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평생 갖고 있어요 물론 그 상처가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오히려 더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여 온전한 가운데 자라나가야 되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나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이야 근데 중학교 때 꼴찌 했어요 그러면 맨날 초등학교 때 1등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그 일들을요 버려야 돼요 내가 내놓는 변명들을 가만히 보면요 어떨 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왜 변명이라고 하고 있지?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상처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사랑이 주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이 계속 붙고 계속 붙고 주님을 만나고 만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장상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요 당연하죠 어렸을 때 그걸 뭐하러 갖고 있겠어요?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왕년에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가 왕년에 소나무 뿌리 뽑고 기도했다 이것도 버리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이제는 더 깊이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주님은 더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로 마지막까지 계속 끌고 가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경륜, 하나님의 경영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저희가 요즘에 계속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통일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해 보신 분은 금방 알죠 아무리 남한과 북한이 관계가 너무 좋아서 둘이 너무 좋아해서 우리 이제 통일하자 그래갖고 둘이 손잡고 통일하려고 하면 통일될까요? 누가 말릴까요? 주변에 강대국이 말린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끼리 좋아서 통일 안 돼요 통일되려고 하면 중국이 말릴 거고요 이쪽에 말릴 거고요 다 자기 강대국들이 있어갖고 자기 나라의 계산으로 다 돌아가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남한, 북한 만의 힘과 뭘로 통일될 수가 없어요 세계의 정세랑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특별히 전 세계의 경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끌어 가고 계신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야, 네가 지금 중국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아, 하나님 우리나라에 기도하기도 바쁜데 웬 중국까지 이사야 보면 주님 내 입술을 재단의 숯불로 지지잖아요 정결케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일장부터 원래 사역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입술이 정결케 되고 나서는 이사엘에서만 사역했던 자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열방의 사역자가 돼요 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우리나라 문제는 나 혼자 풀러지지가 않아요 제가 개인기도재단과 데스티니에 관련돼서 이야기해 보니까 한 개인도요 본인의 데스티니가 이거다 그래도 국가랑 연결돼 있어요 신의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나는 자유로운 무슨 성악가가 될 거야 북한에선 안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가 원하는 그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 장법으로 그 나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나라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생각을 넓히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 계속하다가 아주 명언처럼 나와 있는 게 비전은 글로벌하게 하고 전략은 스몰하게 가야 돼요 비전은 글로벌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열방을 운영하세요 지금 북한이 어떻게 돼야 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떠나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 뭔지를 그걸 받아내고 그걸 기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성장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 이게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며 하나님의 주님 말씀 앞에 순정하면 계속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뤄지는 디모데 전서 1장 4절도 볼까요?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모든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하나님이 지금 뭘 하겠느냐 이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경이 100% 집중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디에 있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족보 갖고도 몰두해요 가서 셋째가 여기 이름이 잘못됐다느니 끊임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이런 일들이 끊임없어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경륜을 다 놓쳐봐요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경륜과 함께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걸 알아듣고 알아듣고 주님 아버지께서 이걸 원하시는군요 이 일을 이루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한국에 굉장히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지 않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기도의 영적 어미다 기도의 영적 아비다라고 손꼽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여 기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성숙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경륜을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지금 다 머리 중심 다 글로벌 문화의 이 생각 중심 이 혼 중심으로 거기다 다 갖다 놓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원래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다 파괴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 다 집어찌우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땅을 향한 유옵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 유옵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찾아가요 그리고 계속 땅을 저주해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축복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에는 죄악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땅을 고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리고 계속 이 땅에 썩어질 것과 이 땅에 계속 싸움 나오는 일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진리에 잘못된 것들을 섞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개시를 풀어내길 원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주관들과 악의 영들을 대항하는 거예요 영석전쟁할 때 이 악의 영들을 대항해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나를 도우시는 천사들과 함께 이 악의 영과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화의 뒷가운데는 어둠의 권세들이 이끌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단지 나보다 좋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악의 영들과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를 내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땅을 축복하는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계속 지금 한국의 문제, 남한의 문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눈에 보여진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계속 이렇게 진동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고 그 경륜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삽시다 그래서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G2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경륜 마지막 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그 경륜을 받아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할 자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걸고 지켜낼 수 있는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소동과 구문화성을 멸망시킬 때에도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라고 말할 줄 아는 그 대화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계속 훈련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점차 이제 그냥 잘 살기 돼서 국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천하만국을 다스리시고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향해서 눈을 열어야 돼요 주님과의 하나됨을 온전한 하나됨을 통해서 온전한 기도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막 국제정세를 배워야 되고 뭐가 어떻게 배워야 돼? 물론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더 많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보호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다니엘처럼 그 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70년이 다 된 줄 알고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경륜의 때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기도 조금 배워서 어떤 것에 도움이 되고 조금 한 편이라도 내가 유익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계속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수많은 언약의 말씀들이 있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이 땅 가운데 풀어내면서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원하세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문제예요 제사장의 문제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제대로 못하니까 세상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해 거기에 부른받은 줄 알아서 하나님과 더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조금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아무리 급해도 오늘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분량을 충분히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기도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되어 주고 그리고 이제 20세 이상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30세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제사장적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은 더 알려주시고 더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누가 보면 11장 1절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주님,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더 높고 더 깊은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다 받아 누리게 하십시오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냥 하나님 주기 싫은데 제발 떼 써서 우리가 좀 받아 냅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주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로 이미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거를 취하지 않고 받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얼마든지 다 모든 걸 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나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더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가 보면 11장 1절인데요 이 말씀을 4번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읽는 것 자체가 기도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짧게 짧게 하십시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님 이 시대에 한국 교회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과거에 소나무 뿌리 나무 뽑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한국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놀라운 우물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그 만남을 갖는 화산과 같이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진동하셔서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고 이제 이 땅의 차원을 넘어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위에 것을 구하는 거룩한 장성한 자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하공 11장 1절의 말씀을 4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늘 기도하시고 주님의 그 기도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기다리고 주님 나도 저렇게 기도하기 원하고 나도 저렇게 주님처럼 정말 그 기도를 배우기 원해 기도를 올라서가 아니라 기도를 너무나도 정말 전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더 배우고 더 겸손하고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아직과 정말 이 세상이 우리 나이와 함께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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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바르치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가 Saudi司ij을 바라는 것이 기도를 다시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사하신 그 기도와이리 신원하셨다가 하나님의 죄용의 신은 하늘에서 강도하는 실력은 것들 하다 우리가 바다 하늘에 의한 심심 성교의 들은 그 하늘에서 그런 것을 잃어버리게 하여 신약의 사도 정말 하나님의 심한 실수는 것 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으시는 하나님의 심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앞에서 온전한 모든 걸 응원합니다 하나님 거실을 복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과거에 한기도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그때 경험했던 많은 신령한 경험조차도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데 주님 내가 고집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들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베드로를 심원을 변화시키셔서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도로 세워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부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 가운데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주님 저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기도에 불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과거의 불이 아니라 새로운 불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자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 아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전 세계 가운데 기도에 불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에 신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보자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아버지의 경륜을 저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이제 저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자 장성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고난과 광야와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훈련하시고 더 온전함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 깊은 기도 더 온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서 3장입니다 1절이 아니고 3장 15절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서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먼저는 내가 주님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면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걸 받아낼 수 있는 강건한 영적 아비로 열방의 선지자로 열방의 기도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느냐 다시 다시 더 이제는 어렸을 때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자의 기도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또 4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의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아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Christ Oh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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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을lyn convanzлон his former virgin children 하나님의 사랑을 Gefühl 하나님의 사랑을ến여 하나님의 사랑을 Youth veut 아버지와 동원의 God을 사랑을็고 하나님의 사랑을 Dieu 이 땅의 유혹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기업에 온 것에 공통한 것에 다시 희롯하고 하나님의 기업에 온 것에 다시 회복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도전하여 지어버려 저의 말들을 돕고 이 땅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원활한 영적 아들 아들에게 없으시니 이 땅을 축복하며 우리의 영원한 주님을 사냥 오신이한테 온전하겠다는 주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한 주님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한 주님을 아버지의 영원한 주님을 아버지의 영원한 주님을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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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주님을 깊은 놀라운 주인공서 이러는 저의 효과가 된다는 것이 관절이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ㄱ, 하나님, 하나님 ㄱ, 하나님 ㄱ, 하나님 ㄱ, 1. 2. 3. 5. 6. 6. 12. 11. 12. 12. 13. 12. 13. 14. 14. 14. 1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공케 하여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을 버리고 장성환자가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자처럼 생각하고 장성한 자처럼 말하고 장성한 자와 같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난 여러 부족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자들이 아니오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오 언약의 땅이오 축복의 땅이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땅인 것을 알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유업을 풀어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저주하며 이 땅의 죄악의 문제로 말미암아 진음하는 자들이 아니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중보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영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캐스세만의 동산에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나와 그의 기도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시 그릴듯 일어날 수 있는 그 기도의 용사들로 기도의 장군들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쓸 수 있는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수의 싸움이 아니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삼백 용사와 같이 그 입으로부터 기도원의 칼이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외치는 그와 같은 용사들을 하나님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 이때 이 마지막 때 이루시고자 하는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되어지는 신령한 큰 약속을 받은 줄 믿음으로 취하여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아버지와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어 동욕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며 풀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아버지께서 보시게 이는 내 마음의 한판자라 라고 말하는 다윗과 같은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주여다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과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이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여기에 지금 이루어질 주여다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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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